잘 때릴 것 같아서 그렇지 빈틈을 치는거야 빈틈을 확 돌아가면 있는거야 그렇지 보고 그렇지 서울러지 말고 쳐 괜찮아 오빠 아프지 않아 강철이야 강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오빠들 도움이 돼 말도 나파야 가티도 울리고 하는 것도 연습하고 하지 할 사람 아무 도움 의미가 없어 좋습니다 세게 쳐 라이트를 그렇지 딱 보다 안았다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애기 너무 때려요 안 맞아요 얼마나 야기타서인지 몰라요 오늘은 스크로만 했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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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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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